하천 계곡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가 도내 14개 하천과 계곡에 불법시설물 철거 전후 사진을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. 공개된 곳은 동두천 왕방계곡과 양주 이력류원지, 포천 백운계곡 등 10개 시군 14곳입니다.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도내 25개 시군 175개 하천에서 1,300여 개소의 불법행위자를 적발했고 이 중 30%에 해당하는 420여 개소를 원상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.